응? 으흠? 네 채송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네요. 얍! 얍! 어 잠시만요. 네. 뭐지 나 책 다 버리지 않았나? 이런 책이 있네. 버려야겠어? 음 책은 어찌 버리죠? 여기 이렇게 해서 버리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원예 책만 읽어야 돼. 알겠지? 아이고. 알겠니? 마티. 마티가 아직 흥미야. 흥미인데 지금 얘가 좀 엉망진창이거든요. 보시면은. 아이를 싫어하고 뭐 싫어할 수 있어. 그것만 빼면 괜찮은데? 그것만 빼면 완벽한 남자네요. 흠. 다른 사람 한번 불러볼까? 이번엔 수리공 어때요? 수리공? 다 불러볼까? 우선 벨을 좀 채우고요. 어? 뭐예요? 음. 내 가정부는 안 되더라고. 피자 배달부도 거의 고정인 것 같던데. 내 가정부도 해봐. 다 와보라고 해보자. 여기 이렇게 탁 나타납니다. 음. 그리고 피자. 피자도 하나 시켜보고요. 피자. 피자. 피자도 하나 시켜보고요. 왜 아무 소식이 없지? 언제 오신다고 했죠? 10시 5분? 아. 아직 너무 아침이라서 그렇구나. 아직 너무 아침이야. 오. 왜 이래? 아. 음료수 마시면은 급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음. 물 내리기. 어. 아. 이거 봐. 대부분 여성분이시던데?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사복을 막 보여주네? 어흥. 오케이. 우선. 보관하고. 이건 뭐야? 이거 넣어놓고. 책이나 읽자. 아니야. 이거 관리해줘야 되지. 참. 물 주기. 지금 진화시키기를 5번 해야 되네요. 진화. 품질 상승.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 이거 봐. 가정부 오셨어.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애야, 보면은. 바로 취소해야겠다. 저 사람 가면 취소하면 되거든요.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은 취소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보자. 흠. 아, 부르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구나. 원예 레벨을 4 달성하세요. 지금 열심히 해야겠네. 곧 온대. 재배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면은 향상됩니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어? 아, 뭐야. 이 사람 담당인가 봐요. 안녕. 되게 뭔가 피곤해하는 것 같지? 마티, 안녕. 좀 쉬라고 할까? 여기 같이 앉자. 야, 쉬어. 아, 근데 돈을 벌게 해줘야 되지, 참. 부르는 데는 돈이 안 드니까. 마사지를 결국 받아야 돼. 야, 기운이 없냐? 돌 마사지나 받아야겠다. 돌 마사지는 돌을 얹어줍니다. 오. 이거 돌로 마사지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는 300원을 벌었습니다. 되게 비싼 편이야, 그치? 쉬어! 아, 아이고. 아, 얘랑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데이트 가능한가? 이렇게 불러갖고. 일하는 중이긴 할 텐데. 어, 뭐야. 되잖아. 근무중 데이트 가능하네요. 오호. 어우, 왜. 옷을 왜 구경 못해요? 되게 슬프네. 스파하러 가자, 스파. 가서 너가 마사지를 받아. 알겠지? 왓쌉? 가만히 내비두면 알아서 옷을 갈아입고 옵니다. 어, 근데 함께 뭐 그런 게 없죠? 마사지 받기 뭐 그런 거. 여기, 여기 다 한 분씩밖에 안 계시네. 음료수 내 돈 주고 사야겠네요. 음료수 사고. 마티야. 마티 어디 갔지? 마티야. 얘 여기, 여기 왜 길막하고 있냐? 야. 어, 미안해. 나 화장실 좀. 화장실. 아, 나 이거 마셔서 그런가 봐. 화장실 가야 돼요. 야, 나 화장실. 너무 급해. 얘 굉장히 가만히 있네. 이거 오라고 풀으면 되겠다. 가만히 있어. 아, 내가 이거 걸어놔서 그런가? 어? 안 돼! 어, 잠깐만. 아, 이게 있네요. 함께 휴식하기 누르면은 얘도 들어오네요. 음, 자리가 좀 좀 그렇다? 자리가 좀 그래. 야, 자리 좀 바꿔줘. 자리 바꿔줘. 어? 어, 뭐야 나갔어. 마티와 함께 휴식하기 하고 있구요. 이 자리에 못 가나 봐. 이 자리에 앉고 싶다. 어? 어? 시키지도 않은 히롱을? 히롱히롱. 야, 여기서 너무 재밌게 놀다가 실신하면 어떡하지? 밖에 좀 나가지 않을래? 아니야. 적당히 하는 거 괜찮죠? 어, 적당히. 어, 조금만 더 살을... 아니, 땀을 빼. 음. 조금 더 오래 하면 마법 같은 효과가 있대. 뭐죠? 더 있어야... 더 있으란 말인가?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요! 여기 앉으시라고! 거기 앉지 말고 여기 앉아요. 가만 서서 있네. 와우! 최상의 사우나! 오! 어디 나가나? 마티의 칭찬을 받았어.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앉아, 이쪽에 앉아, 이쪽에. 어? 가만 냅두는데 지들끼리 잘 노네? 어? 하니, 이 여자가! 하니! 저 여자가... 기어이요? 기어이 그 옆에 앉았어? 뭔데? 일단 나가자. 야! 여자가 너무 많아. 어? 여기로 나와! 여기로 나와, 여기로 나와. 부를 수가 없네. 부를 수가 없어. 어, 어, 역시! 어, 나왔다. 알아서 나왔다. 어디 가는 거지? 옷 갈아입으러 가는데요? 저도 갈아입을까? 어? 평상복이에요. 평상복. 야, 배고프다. 야! 얘 뭐... 어, 알아서 나오네. 아닌데? 화장실 가는 건가요? 갑자기 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데요? 어떡하죠? 너, 뭐... 마음이 변하고 그런 거 아니지? 음... 나오게 할 수가 없네. 오라고 부르기 이런 게 안 돼. 다른 상호작용도 안... 어? 망할 사우나... 망했어. 손 마사지나 받을까? 손가락 마사지나 받아야겠다. 아, 얘는... 야, 얘 좀 이상해. 얘가 왜 이렇게 수동적이지? 움직이질 않는데. 어? 드디어 움직인다. 어? 안 돼! 안 돼! 어? 이미 그를... 붙잡을 수 없게 되었어. 옷 갈아입고 와야 되나 봐요. 집에 갈게요. 배고픈데... 배가 많이 고파서... 별로 관계에 진전이 없어. 빨리 첫 키스를 그냥 해버려야 되나 봐요. 하하... 아, 첫 키스를 어디서 하지? 우리가... 우리가 처음으로 데이트한 게 공원이었나? 뭔가 의미를 두고 싶은데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어? 우리 집 앞에서... 첫 키스나 하자. 입으세요! 입으세요! 고백부터 하자, 우선. 먹힐까? 야, 인마. 사람이... 야, 고백을 하면 글에 들어야지. 받아줬어. 받아주었다. 아, 첫 키스 아이가 안 뜨네? 데이트를 해야 되나 봐. 아, 아닌데... 아닌데? 아, 진심? 데이트 해야지 할 수 있나? 아니고요. 아, 하트 위치 좋다. 아, 굿... 오케이.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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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얘 이거 있으면 계속 있는 건가? 이거 없애야겠는데? 애를 집에 보내야지 이거 집에 가 돌아가 이제 떠나달라고 부탁해야 되나? 빨리 말하는 게 낫겠다 어 네네 네 가세요 첫 키스만 한 거지 아직은 어 연인이네 어 굿 콜린스 마티 좋습니다 아 너무 일찍 잤더니 새벽 4시에 잠이 깨는구만 네 우선은 용변을 보고 목욕을 합시다 목욕 근데 이게 지금 욕조가 되긴 되는데 이런 거 사줘야 그거 되나? 입욕제? 아 맞네요 이거 있어야 되네 입욕제로 목욕하자 시트러스 목욕 뭐죠? 시트러스? 우와 오오 이런 거야? 시트러스 와우 굿 야 한 끼 먹고 오랜만에 운동 좀 하자 어 이거 샌드위치 먹고 식물도 마저 돌봐야 돼 어? 할 일이 많다고 하하하하 수확하기 말고는 없나요? 물주기 있네요 물주고 야 무직인데 할 일 많다고 무직이라도 할 일이 많아요 뭐 시트러스 목욕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오오 잠깐만 운동해야지 운동 조깅하고 와 조깅 조깅하고 오랜만에 그렇지 요가도 한번 해주고 조깅조깅 빠른 조깅 갑니다 어 아우 아우 천연들이 킬막을 하네 흠흠 자 이제 요가 좀 해주고요 아 전연이라니요 내 말을 너무 심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웰빙도 꾸준하게 지금 완전 집중한 상태야 지금 최고야 좋아 좋아 근데 수확하기를 해도 원예 레벨 올라갔었나? 그거부터 이번에 확인해야겠다 그러면은 계속 그 수확을 하면 되니까 흠 되게 한참하네? 되게 한참한다 아우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 나 신청했었지 참 까먹었네 아 이거 괜히 치웠네 집을 이제는 엉망진창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가정부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 뭐야 이거 너무 하루종일 하는데 그럼 냅둬볼까요 그래도 응 냅둬보자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죠? 뭐 대단한데 집중한 상태라 더 잘되나? 오 완벽하구요 어 배고프지? 배고프지? 아 원래 이거 안 멈춰요? 아닌데? 뭐야 이거 뭐 이거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슬슬 이제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구요 온몸에서 와 대박 계속하는데? 원래 이랬나? 야 그만해라 그만해 음 음 그만해 어 누구지? 아우 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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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랑 통화 좀 하고 근데 왜 채송화가 저기 글씨가 왜 저렇게 나와? 그쵸 뭔가 겹쳐져서 이상하게 나와요 좋아 뭐지? 애가 왜 이렇게 뿌얘진 것 같지?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진 것 같냐? 아닌가? 어? 어? 어 여러분들 뭔가 이상해 어? 이거 근육이야? 야 근육 생긴 거예요? 아니 잠깐만 너 일로 와봐 아 뭐야 와우 근육 생겼어 여러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송화는 운동하면 안 되겠다 근육 생겼어 몸에 원래 지방이 없나봐 하하하하 아이고야 요가 좀 했다고 웃은 응? 근육이 생겨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운동하면 안 되네 전부 수확 해가지고 오르는지 볼게요 오른다 예전에도 본 적 있지 싶은데 까먹었어요 네 오르네요 야 이거 무조건 수확해야겠다 그러면 잠깐 낮잠 좀 자주시고 아 몸이 너무 근육이 너무 오우 하하하하하하 헤헤헤헤헤헤헤헤 네 활기찬 상태 오랜만에 펜팔 좀 해볼까? 펜팔 친구 찾기 뭐 얘네 뭐 그냥 고정이네 이 상태로 지금 시간이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책이나 읽자 책을 읽고요 아 근데 아 몸이 아 너무 근육질이야 어떡해 근육 빵빵 됐어 네 쑥쑥 잘 오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우유를 마시는데 송아야 심심하지 안심심하니 와 저분 뭐야 오 와 방금 이제 클럽에서 퇴근하는 길 엄청난데요 와 뭐죠 대나무 팔찌가요 뭐야 어마어마 하신대 클럽에서 퇴근하나봐 클럽이나 가볼까 클럽이 있나 클럽 없고 이것만 있을텐데 바가 있고 클럽은 안 지었어요 클럽을 지을걸 그랬나 여기 건물 중에 뭐 하나를 없애고 그러면 짓는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미술관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거 대신에 바꿔도 되겠다 지금 여기 한번 놀러가볼게요 바에 가보고 안녕 혹시 우리 마티 있니? 마티는 없네 이곳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클럽으로 바뀌었구요 어후 잠깐 낮잠좀 잘게 오야야야야 오야 와우 사람 엄청 많은데 어 어 설마 마티야 너 너 이 녀석 지금 너 너 주위에 다 어 다 그 여자들이랑 그래 응 여기 왜 이렇게 여자가 왜 이렇게 많아 야 청일점이야 미쳤어 여기 아니 세상에 야 잠깐만 말 걸기 전에 옷을 갈아입자 옷을 갈아입자 너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 뭐가 좋죠? 파티 회상이 뭐더라 아 파티 회상이 이거네 되게 이쁨이쁨한데 안녕 아우야 어우야 여기 청일점이야 마티가 아 망했어 이렇게 멀어 어떡해 야 근육 좀 사그러들었냐 아닌데 여전히 울금불금한데 큰일 났네 아 얘들아 왜 이렇게 시끄럽니 아 잠시만요 아 야야 이렇게 시끄러 어 마티야 어 마티 가버렸어요 음료 만들기 말고 아 내가 쏘고 싶은데 쏘는 기능이 없네 쏘는 기능이 없어 야 뭐야 야 너 목소리 되게 귀엽다 얘랑 친구하자 안녕 오 얼굴도 이쁜데 네 이녀석 말 좀 해봐 야 뭐야 야 뭐야 개그하는 중 어 어 저기 아주머니 제꺼는요 아 단체주문 떴다 단체주문 어두운 돌풍으로 주세요 제 마음과 같네요 와 와우 와우 엄청난데 이분 고수야 고수 근데 음악소리 왜 나 안 들려 잠깐만 아야 저 괜찮으세요 고수님 아 이거 크게 키우는 게 왜 없어졌죠 음악 듣기를 눌러야 되나 아닌데 어 볼륨 기능이 사라졌다 어 잘가 얘들아 화장실이나 가야겠다 어 야 새로운 친구야 안녕 박 헤일리 어 안녕 헤일리 이거 뭐야 앗 이거 어두운 돌풍이네 저기요 저 저도 주세요 어두운 돌풍 마시면 어떤 그게 생기려나 무드렛 마셔봐 어 뭐야 바뀌었어 바뀌셨네 퇴근하셨어 아까 그분 우리 다 친구합시다 우리 다 친구해요 우리 재밌구만 역시 일탈은 재밌어 이게 뭐 큰 일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밤새 지금 아침이 됐는데 놀고 있습니다 아야 날 셌다 날 셌어 매우 행복해 최고야 하하하 최고야 최고 최고 완전 최고 아 근데 너무 피곤해 한 번 쓰러질때까지 노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오오 엄청난데 엄청난데 아 아 나 여기까지인가 봐 나 가야 될 것 같애 이제 어 너무 피곤해 가자 인사하는 거 있나요? 작별 인사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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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 싱글 싱글이세요? 로맨스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싱글? 오오 리처드 이분은 뭐 9시 반에 오시네 특이하신 분이네 아 아 있다 있다 저 갈게요 안녕 갈게요 집에 가자 집에 집에 가야돼 피곤해 피곤해 와 근데 근육 장난 아니야 이거 운동 멈춰야돼 이게 야 야비보다 더 심한거 같냐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어우야 어우야 빨리 자 빨리 자자 어 야 편하게 자야지 그렇게 자지말고 저기요 편하게 주무시라고 편하게 옷 갈아입고 어 일단 푹 잡아 아빠 어 좀 배가 고프더라도 음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 싶지만 배고픔 아니야 헐 모르겠다 배가 고프면 잠이 안오긴 하는데 헉 어머 어머 아 배고파 죽겠는데 아 아 배고파 죽겠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잠이 안오는데요 근데 아침에 만약에 잠 더 잘래 아침 먹을래 이러면은 전 잠이요 그때마다 다른거 같애 아 다행이다 아 공원이네 아 공원이다 다행이다 어 어 마티야 내가 배가 좀 고파서 여기서 내가 요리를 좀 할게 배고프다 마티야 내가 요리 좀 할게 마티야 배고파 죽겠어 오야야 얘 뭐야 오우야 야 얘 완전 귀엽다 이렇게 입히니까 예쁜데? 모자 되게 귀여운데 오 굿 자 오늘도 배워갑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만들고 화장실도 좀 가야되고 할 일이 많아 지금 어 어 마티야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거 같애 어떡해 마티야 마티야 나 너무 배고파서 마티야 마티 어딨어? 어 얘도 화장실 가고싶어 하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얘? 아이씨 갔다 화장실 갔지 그치 어? 어? 마티야 어 마티 어디 갔어요? 마 마티야 하하하 화장실 간것도 아니야? 어디갔어? 마티가 안보여 아 여기가 여기 화장실 갔구나 마티야 정치에 대한 농담이 아니라 아 잠깐만 안돼 마티야 오지마 여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다 얌 어 마 ок 마티야 어 마티야 나 발이 없어졌어요 오 여기 지영이 왜 이러죠? 여기 진흙인가봐요 진흙 어 딱 하루에 대해 먹고 애거 진흙이네 헉 어 뭐라고ㅋㅋ 아 pos 혀 왜 이렇게 많이 까였어요? 자기랑 안 놀아줘서? 그런 거야? 진흙 의자에 안 짜고 해서 그런가? 아 어떡해. 아 데이트 제대로 못 해줘서 그런가 보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가 보네. 난 자신 있어. 엄청 올릴 거야. 너 긴장 타라. 어? 거부 당했어. 어떡해. 아 이 남자 왜 이렇게 어렵냐. 어떻게 해결하지? 엄지 검지 약지. 외모 칭찬이나 하자. 야 이거 오늘 잘못 건들면 안 되거든요. 야 미안하다. 미안해. 어? 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 이거 회복 어떻게 하지? 죄송합니다. 괜찮아. 우선 일반적인 대화로 어? 대화를 좀 이어나가자. 아 원만한 관계 회복 떴는데. 일단은 남친이 돼야 돼. 남친까지는 좀 만들어야겠는데. 유쾌한 대화. 야 마음 같아서 그냥 이사오라고 하고 싶다. 진짜. 아 여기 있어요. 관계 회복하기. 근데 고백 받아줄 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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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